오늘 또 베르쿠르즈 중고차 사셨는데 터보 액츄레이터가 나갔어 그래가지고 차주분 몰라 애차 출고가 아니라 차가 시발이 없어요 그래서 사주분이 중고를 향해 사오셨어 중고를 택배로 보냈어 진짜 귀합니다 요즘 귀에 아 그래서 터보 액츄레이터 향해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새건데 와 전국 대리점 뒤져가지고 장화 다 해가지고 한 개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게 비싸 25만원 원래 정가가 19만원 얼마인데 25만원 대리점에서 그래 판대요 어쩔 수 있고 그걸 샀습니다 참 희한하죠 정품법 파는 업체에서 그래 파니까 할 수 없지 저네들도 한 개 있다는 걸 아니까 비싸게 뭐 롤렉스 시계도 비싸게 부른다 아닙니까 나이키 신발도 비싸게 부르고 그래서 부품도 또 비싸게 사보긴 또 처음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예약된 차에 한 대 있거든요 이거는 판매된 겁니다 예약된 차량이라서 오늘 오후에 작업해야 되는데 그걸 내 지금 살다 살다 부품도 비싸게 사보긴 참 물건이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